네 여기는 역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로 한 10분정도 버스는 자주 다니고요 언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버스로 10분인데 왜 여기까지 왔냐 어 여기가 미니 2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룸이고 대출이 가능하고 1억 3천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1억 3천에 풀옵션 풀옵션으로 1억 3천에 나왔고요. 지금 여기 세입자분이 아직 살고 계시고 입주는 협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다면 LH까지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LH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목표단 다 있고 방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옆 근처에서 이 정도면 1억 5천은 그냥 하죠 대출 가능하고 그래서 사모님 성격이 좋아서 만약에 좀 빼줄 돈이 있으면 한 1억 2천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